안녕하세요. 지난주 치매보험 방송에서 간병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요. 혹시 간병비와 간병인 지원비는 다른 건가요? 궁금합니다. 일단 저희 보험스쿨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이요. 간병비와 간병인 지원비 다르냐라는 부분인데 황금희 선생님,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 알려주시죠. 네, 간병비와 간병인 지원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. 다릅니다. 일단 다르고요. 간병비라고 하시면 암진단비처럼 진단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거를 대신 매달 월 생활비로 주는 회사가 있고 목돈으로 천만원, 이천만원, 산천만원 이렇게 진단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병비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병인 지원비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진단비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간병인이 와서 직접 해주는 거를 간병인 지원비라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혹시 내가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병비와 간병인 지원비는 완전히 틀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고객님께서 보실 때 나는 간병비가 더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간병인 지원받는 게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